덴마크 오픈 남북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 정상 올라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 조가 덴마크 오픈 남자 복식 정상에 올랐다. 세계 랭킹 22위인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 조는 18일 덴마크 오덴세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0 덴마크 오픈 남자 복식 결승에서 랭킹 24위인 블라미디 미르 이반 오프 이반 소존 오프 조를 2대1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 조가 상대 전적에서 사전 전패를 당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승리로 천적 관계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체적으로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가 게임을 주도했다. 첫 게임도 비록 지기는 했지만 내내 리드하다 막판에 역전 당했다.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 조가 첫 게임은 중반까지 5점 차로 앞서며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18점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다.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 조가 5점을 연속으로 내주며 18대19로 역전 당하더니 결국 20대22로 첫 게임을 패하고 말았다. 천적의 악몽이 되살아나 싶었는데 다행히 두 번째 게임도 초반부터 리드하며 첫 게임의 미련을 털어버렸다. 몇 차례 동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역전은 내주지 않으면서 내내 리드하던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 조가 15점 동점에서 3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승기를 잡아 21대17로 두 번째 게임을 가져갔다. 세 번째 게임은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 조가 초반에 6점을 연속으로 내주며 끌려가는 듯 싶었지만 곧바로 6점을 연거푸 따내며 10대9로 역전하며 리드하기 시작했다. 접전 속에 3점을 연거푸 따내며 16대12로 달아난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 조가 그대로 치고 올라가 21대18로 세 번째 게임의 승자가 되면서 2대1 역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1위 마커스 앨리스 크리스 앵그리지 2위 블라디미르 이바노프 이반 소조노프 3위 조엘 에이펠 아스무스 지아 3위 벤 레인센 벤디 출처 배드민턴 뉴스 2위 블라디미르 이반 소조노프 3위